제가 딸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 딸기라서 맛이 어떤지 넣어버리네요 우리 어린 시절에 먹던 순종 계량하지 않은 딸기 상큼한 맛이 가득한 그런 딸기예요 아우 셔 아우 셔 못먹겠어요 참고 먹을라 그러는데 아우 셔 아하하 아우 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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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오일 샐러드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뿌릴 수 있어서 맘에 들었어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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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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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